잠 떨어진다. 또 뭐하냐. 오빠. 우리 사랑이 달라졌어요. 꼭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. 괜히 꼴보기 싫은 거고. 아니야. 내가 다 고칠게.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잖아. 아니, 도대체 왜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어. 우리가 거스를 수 없네. 도파민이 계속 나면 우리는 죽어요. 계속 발기가 돼 있지. 그럼 죽는 거야.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의제가. 난 죽을 뻔한 거네. 내려, 내려앉. 내가 죽을 수도 있어, 내려앉. 진짜 제가 너무 좋아. 오늘은 씬. 옷을 왜 이렇게 벗고 당겨. 너는 잘하는데. 네가? 너는 연애를 뭘 알아. 지뢰탐지기 왔다, 지뢰탐지기. 잘못 온 거 같아. 장기 연애에 대해서는 전문가죠. 서로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생겨. 헤어져서 각자. 그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, 이거. 제 몸은 달아오르지 않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헤어져야 돼. 무조건이야. 노력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헤어져야죠. 근데 굳이 헤어질 필요가 있나. 현장에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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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